좋아요와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옵니다 이제 장구추면서 하실 수 있죠? 일단 마른가자 오박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마른가자 이거를 덩따콩 덩따콩따콩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죠? 마른가자 이렇게 오박이야 마른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른가자 시작 마른가자 그렇게 오박이에요 마른가자 다시 한번 시작 마른가자 너무 쉽다 근데 따를 외쳐 마른가자 다시 한번요 시작 마른가자 네 내 품을 치고 시작 한번 더 시작 내 품을 치고 님은 날 잡고 시작 님은 날 잡고 시작 한 번 더 시작 님은 날 잡고 안이 논 네 안이 논까지가 다섯 박자 네 만 다섯 박자예요 안이 논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거는 지금 변형장단 안 섞은 거예요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시작 님은 날 잡고 시작 님은 날 잡고 시작 님은 날 잡고 시작 님은 날 잡고 시작 성경 시작 성경은 백을 넘고요 성경에서 sheidi 성경이 성경이 시청자 구ищbase 제일 쉬운거 어디야? 하기 쉬워졌는데 어려운거 하면 쉬운거는 중간에 이런거라고 읽는거야 좀 쉽게 해라. 재미없을까봐 어려운거만은 재미없을까봐 중간에 쉬운거라고 읽는거야 이런거라고 읽는거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응기법에서 해볼게요 마른가자 시작 마른가자 내 거울지도 힘은 나의 고 아니 온대 소상은 내는 정수요 나의 갈 길은 멀리오라 나의 희망을 다 내는 소상은 나의 내는 딱 맞았어 그쵸? 그 다음에 상랑에 낚시를 이것도 그러면 상방으로 시작하는건 요거 오박이잖아요 요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랑에 상랑에 낚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방은 요거를 빼면 돼요 상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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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를 희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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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시작 상랑에 내 갓 씨를 희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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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낙조총감 여기 낙조총감 여기 5방 다 들어가야 돼요 낙조총감 낙조총감 시작 시작 강조정강 강바메 이 소리가 너무 저렴다 다시 한번 시작 강조정강 강바메 이 소리가 너무 저렴다 시작 우리의 동일을 기원을 보고 환상달까 이 노래는 되게 가사가 짧아서 그럼 탈방을 하나 빼야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동일을 기원을 보고 내 마음 좀 갈라 이거는 가사에 따라서 이렇게 빼고 넣고 이렇게 돼요 이게 뒤에 가사가 짧네요 짧으면 탈방에 하나가 빠져요 거의 3방울이 시작되는게 다 거의 이런식이에요 이렇게 1방울이 빼야죠 다시 한번 그러면 연결해서 창랑의 낚시를 시작 창랑의 낚시를 열고 창랑의 낚시를 시작 창랑의 낚시를 시작 창랑의 낚시를 시작 내 미소는 고생만 할까 아우 감사합니다 재미있을게요 재미있을게요